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석입니다. 이번 설 연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2020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0년 안녕하세요 퇴근입니다. 까치까치 설날은 네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. 오늘만큼은 가족분들과 함께 모여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. 이번 연도엔 하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, 보고 싶은 거, 마음껏 다 하세요. 2020년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